안녕하세요 코스왱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박보 임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차가 진짜 병이 딱 진짜 잡고 싶죠? 병으로 차 잡는다는데 정말 이거는 횡재죠? 하지만 지금 장기를 이겨야 돼요. 지금 이 차를 잡아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장군 칠 수가 없죠? 차만 잡고서 장기는 졌어요. 이래서는 안되겠죠? 자 이기는 방법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이렇게 장군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는 이렇게 숨어버리면은 야 이거 그때 먹을까? 아 이거 또 차만 잡고 장군! 여기로 쏙 숨어버리면은 다음 장이 차를 죽이는 장밖에 없는데 안되겠죠? 네 차 잡고 졌어요 장기는? 안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때는 병으로 이렇게 장군 치는 수가 좋습니다. 여기서 차로 잡는다면은 이 차 장군으로 바로 끝나겠죠? 외통입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는 궁으로 먹어야 되는데 자 이제 차가 이제 공격할 수 있죠? 장군. 그럼 어디든지 피하면은 예 바로 입궁이 되죠? 알고 나면 간단하죠? 그래서 입문 문제입니다.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알면은 간단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. 궁으로 먹는 수밖에 없죠? 차로 장군 쳐서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장군 치면 예 여기서도 입문자들은 궁이 올라왔을 때 아 장군이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거꾸로 줬습니다. 안되겠지?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입문분들은 이렇게 해서 장군 치는 줄 알고 있어요.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이렇게 이거를 차로 때려야 되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입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